... 올라온다 두명 엠 방향 나 일부러 안 쏘는중 가까이 올 때까지 좀더 붙으면 쏠게 이거 위치 알아서 쏘시죠? 얘... 얘 나 몰라 술을 탄 술을 탄? 쏠게 있으십니까? 따와 따 나이스 이 그 차였어 봐해주십시오 집게 어디있냐? 차가워, 빠르다 그 집 조개 하나 집 조개 하나랑 차 라스트 그렇게 우리가 이겼는데 차 타자 바로바로바로 돌릴게, 싸울 준비 차 라스트 차 라스트 야 이거 밖에 나가면 죽어야죠 나이스 나이스 판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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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왼쪽 산에도 보이지 않니? 왼쪽 산에도 없더라고 기절 붙은거 기절 왼쪽 발소리 우리 뒷지? 어 각자라기 2명이다 왼쪽 한명 어 반대편 왼쪽 왼쪽 오른쪽 트럭 뒤 트럭 뒤 아 나이스 형 저기 해변가 해변가 이거 나 못 도와줘 어 그쪽 못보셨어? 어 brdm때문에 빠져있었다니까 아 형 거기 한명 더 한명 더 어 알어 수류타 있으세요? 없어 다 쐈어 아 하나 남겨놓을걸 저 앞에 바위 나무 장애장 안쪽인데 도둑 도둑 퀴즈 도둑 퀴즈 컷 도둑 바위 쪽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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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도둑 차소리 여기 지나간다 하나 더 뒤쪽 붙였다 이거 아 기다렸다 아 탕갈리 집으로 인했다 다 왔다 차소리 따라오나 혼자다 나이스 저기 사람 한 명 로드킬 고 마술준디 세번짜리 나를 안다운 차야 이거 빠진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차 소리 뒤에 차 소리 어 다 됐다 나이스 그냥 갖다 꼬라 박아야겠어 길이 맞고 아리안 아 어떻게 소리가 거기 앞에 나무에 나이스 바로 붙어서 하나 더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하아 기절 잘 잤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칠색했어 또 남겨 어 어시스트 뒤에서요? 여기 근처에 있던데 친구? 거기 딱 나이스 오토바이 선 타이 타서 움직여야겠다 타이 타서 움직여야겠다 타이 타서 움직여야겠다 나왔다 하하하하하하